기억력이 안 좋으면 복습을 해야지 연시은 금상 고마워 아들 연시은 넌 체력 좀 키워라 야 됐 바로 사과해 너희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안서가 그냥 근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 야 둘 안서? 이거 주고 끝내자 너 친구 알잖아 비즈니스니까 이해해 야 나대지 말라 너 이름 뭐야? 왜? 듣고 온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